퓨데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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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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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들어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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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우리 방송하는지 아무도 모르셨을걸? 맞아 완전 기습방송이니까요 요요 안녕하세용 안녕 왜 들었냐 저희가 오늘 괜찮아요 저희가 오늘 데뷔 무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음 맞아 너무 감격스럽고 떨리고 언니 어땠습니까? 진짜 너무너무너무 떨렸었는데 우리 팬분들에게 응원 소리 들었어? 맞아요 그쵸 그거 듣고 너무 힘나가지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더 과격해졌다고 해야 하나? 텐션 업? 어 텐션 업 됐어요! 텐션 업 저도요 한 명씩 들어오고 계십니다 하이 헬로 안녕 이거 초 없으? 너무 꺼니?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꺼 랭랭룡룡룡 아 공부해요 5,6,7,8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위키밍이 데뷔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처음 무대 해봤잖아요 맞아요 음악방송 어땠습니까? 뭐가 제일 어려웠다 카메라 잡았어요 카메라 잡았어요 카메라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카메라 보느라 춤을 다 들렸어요 저는 중심이 왜 이렇게 안 잡히는지 계속 그치말이 다 잘했어요 맞아요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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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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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오래 함께합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같이 단체 인사하고 끝낼까요? 네 지금까지 Let's get crazy 위키밍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쏘리 I love you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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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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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